마스크를 그냥 집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평소에 한번 해보셨나요? 태이너씨는? 안 해봤습니다. 해보셨죠?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난다.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거든요. 복불복 두 분이 행운이 어느 분이 더 확률이 높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블이 있나요? 없으면 의자에 올려놓고 다 됐습니다. 괜찮으세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퀴즈가 직접 이동을 해서 네. 고맙습니다. 의자왕 게임 두 분 중에 한 칼씩 꽂아서 공이 튀어나오거든요. 조심하세요. 다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? 태이너씨? 먼저 꽂으시겠다. 두 분의 승부 첫 번째 칼을 꽂아주시죠. 첫 번째 칼을 꽂았는데 팡 튀어나오면 진짜 웃기겠다. 네. 꽂자마자 자. 결승전 샤인마스크를 걸고 펼치는 오! 됐어요. 일단 성공. 이어서 우리 박혜진씨 가시죠. 오! 됐습니다. 이어서 태이너씨 좋고요. 네파로 오! 긴장감이 굼도독 많은 게 자. LED 마스크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어느 분께 좀 드릴 예정이신가요? 네. 제가 할 겁니다. 제가 할 거다. 오! 팽팽한 대결 오! 됐습니다. 자. 이어서 이게 구멍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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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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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통과했습니다. 자. 이어서 도전. 오! 이 액션싱보다 더 긴장되는데요. 네. 지금 거의 맨투맨 그때를 떠올리면서 두 분이 지금 총은 아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. 네. 들꽂주신거 아니죠? 네 됐습니다 좋아요 ear양이 왜 저렇게 안고 과연 오오오오오오 지금 구멍이 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군데 두군데 그리고 두군데 많이 나가 보낸데 오오오오 빠르게 야 정말 누가 이게 원래 보통 이맘때쯤에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칼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칼의 개수는 불과 여덟 개 야 팽팽합니다 이게 저는 닦고 잡은 적도 처음인데 오오 됐습니다 자 이제 Maryland와서 닦고 잡는데 안되면闷은 2번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증을 오우오옹 아우! 자 과연 지금 남은 카레게스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있구요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이제 여섯 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도전! 어!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됐어요! 자 이게 지금 점점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아무리 봐도 이 정도 했으면 튀어나올 만한데 아 이게 과연 닫고자면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가 철저한 검증을 했거든요 아 이게 과연 동아저씨 왕롤렛 역사상 최초로 안 튀어나올지 도전! 자 남은 게스 하나 둘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군데 세 군데 중에 지금 2번에도 꽂아서 안나오면 1대1 대결입니다 마지막! 준비! 아! 아! 야! 오! 오! 아니 잠깐만요 오 진짜인데? 네 잠시만요 검증 아우 진짜야 진짜야 마지막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이거 동시에 꽂으면 안되고 두 개 두 개 두 개 순서에 맞춰서 두 개 먼저 선제권 이게 지금 태인호씨가 꽂을 차례이기 때문에 태인호씨가 한번 꽂아보시고 아니면 박혜진씨가 마지막에 꽂아볼텐데 이게 안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50%의 확률이니까 한번 선택을 먼저 해주시죠 말도 안돼 여기 진짜 여기서 튀어나오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두 개 찔러서 하면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네 일어났어 두 개의 행패들 박혜진씨의 승리입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처음 꽂아봤어요 와 이거 역사가 이렇게 짜기도 힘들텐데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 한 군데를 잘못하셨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우리 태인호씨는 아쉬우니까 선물로 저희가 토끼모자를 준비를 했거든요 토끼모자를 잘 착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? 두 분 갑자기 토끼모자하고 같이 그 혜정왕 게임까지 하시면서 네 태연씨 고장난 줄 알았는데 고장이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고 네 이길 거를 예상하셨나요? 우리 박혜진씨는? 아니요 이거 TV에서 볼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긴장될까 예능이니까 다 저렇게 하겠지 싶었는데 어우 되게 쫄깃한 게임이네요 어우 쫄깃한 게임입니다 저도 이 정도로 이렇게 안될지 몰랐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오 계속 신기해 집에 가져가실래요? 선물로 같이 해서 가족과 함께 하시려고 선물로 선물로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우리 태인호씨 어떠셨어요? 네 함께 하시면서 얼마 혜진이한테 들러갖고 또 혜진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혜진씨 우리 다음 무대가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이제 다음 무대를 위해 이제 태장에서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태인호씨는 저와 함께 이제 먼저 먼저 태장을 네 다음 무대를 위해서 좀 퇴장을 해서 준비를 잠시 뒤에 우리 박혜진씨 특별한 선물로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이동을 해주시고 우리 태인호씨는 앞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오우 이제 사랑의 포옹까지 네 함께하고 네 잠시 뒤에 또 박혜진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끝으로 다시 오늘 특별히 제가 또 들은게 스스로 cis tropical 한글자막 by 박진희